자 오늘은 엔딩까지 어제 엔딩 볼 줄 알았는데 이게 어쩔 수 없어 엔딩 보는게 아 할 게임이 많으니까 자 지금 그러니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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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어? 케미아 하나가 크래프팅을 해야되나? 원래 그게 깨져갖고 데미지가 안나오는 거였군 음 아 아 아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손목을 그래프팅을 한 번 비대인으로 1 한번 들어볼까? 에휴 크 보라색이 떠야되는구나 이거 아닌데 어쨌든 꽝이네 어 아 떴다 다 필요없어 공격력업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000 데미지가 나와야 한 방인데 이게. 맨날 나왔던 것만 남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잇. 아예 버섯을 먹어버렸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여기가 제일 싫어. 너무너무 오래 걸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맥주도 풀이고. 어 뭐야 이거. 이런게 있었나? 아 이거 못 올라가는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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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음. 음 유매치 여기 계속 조용하네. 아 니네 말고. 이번엔 도끼로 해볼까? 게임이 각각 우기 특성을 좀 잘 살린 것 같긴 한데 도끼는 양손보다는 좀 공속이 빠르고 이제야 좀 데미지가 나오는거니 그전 손목이 좀 괜찮은 손목이였는데 뭔 결계가 있어갖고 웨이포인트가 이렇게 뭐여 여기 어디야 너는 거기서 어쩌려고 응? 화살로 쓰면 어떡할거냐 오랜만에 화산이야 써볼까 이것도 헤드샷 있나 있을리가 없나 어? 아잇 어라? 헤드샷 없음? 아잇 게임이 뭔가? 아잇 좀 더 아프게 떨어졌네 그것때매 아잇 저기서 떨어졌네 시체 사라짐 터져버렸나? 에이 그냥 칼로 죽일걸 시체 없어졌네 시체 없어졌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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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에 또 남겼어 집을 괜히 새채 전하나 넌 뭐야 아 이제 베테랑 다뤘네 울프 드디어 크랙푸팅을 이거를 좀 접힘으로 해놓고 싹 내리면 내려오는걸로 그리고 플레이어 스탯을 이쪽으로 놔가지고 현재 있는걸 좀 더 잘 알려주지 스탯을 스탯 내 크리울과 크리티컬 데미지를 알 수가 없어 좀 더 알려줄게 만들다맞게 고기가 또 꽉 찼네 진짜 고기 버려야 버려야 고기 버려 따로 사냥도 안하는데 자 배타고 가는게 두개네 배타는건 뺄까 이거 잘만하면 엔딩 한시간만에 볼 수 있는데 배타고 가는게 두개네 그 한시간 뭐야 이거 로딩이 왜이렇게 느려 특정 아이템을 구해서 엔딩을 보는 떴다 드디어 엔딩을 유니크 자이언트 뭐 가임맛을 아 끝났다 바로 엔딩 볼 수 있어 여유기 볼까 엔딩 끝 아 그 섬이구나 여기 여기는 많이 안아봐가지고 독립을 잃어버려가지고 와 뭐야 이게 카니발 오랜만에 보는데 오 얘네도 천 넘네 와 옵시디언 117이야 이거 블레스 아이템 나오면 대박인데 진짜 안 나오네 아예 없나봐 블레스 급에 블레스나 그런거 붙는게 이상의 레전드릭 아이템 있는거 같지도 않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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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뭔데 데미지가 300이 더 나오지 어 아 유 비 아이 아 으 Imm 지금 먹은게 이건가? 뭘 먹은.. 아.. 애플라이 포이즌 데미지 포이즌 100에다가 크리가 붙어갖고.. 없게 뜨는건가 그럼? 천이 넘어야.. 애들 딱.. 체력이 천같애 뭐야 이 300.. 도끼보다 이게 더 세구나 역시 너 어디가 임마 아니.. 사슴 쫓아..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가 자이언트 나오는데라 내가 나중에 온다고 그랬던 데가 맞구나 에이.. 녹아다 해야돼 진짜 앤디비 맥주 좀 마셔야 되나? 아 이거 어디야? 아 이거 어디야? 아트팩트를 하고 로키한테 갈 수 있나? 아트팩트를 하고 로키한테 갈 수 있나? 아트팩트 근데 효율이 더 떨어지게.. 효율이 떨어지는구나.. 코는 커나기가 어려워지네.. 다 모으니깐은 또 나오는거 봐 내가 여길 몇번을 봤는데 딱 한번 여기 4마리 뜨고서 이제 처음 뜨는거야 다 모으니깐은 또 여기 두 방이네 두 방 저번에 잡았던 애가 저걸 안좋아가지고 이렇게 딱딱 두개 두개씩 나와야 되는데 어제 엔딩본시 있던건데 왜이렇게 많이 나와 어 이거 컬수가 없네 아 나 맥주 지금 안갖고 다니는구나 아 아 살짝 여기 검도 아이 왜이렇게 많이 나와 이거 여기에 크리위가 있네 그만 이게 깡뎀으로 이게 나오려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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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만씩 나오네 어? 데미지를 안받구나 야 뭐야 뭐지 이 데미지? 아니 데미지도 안나오잖아 그렇게 많이 쓰던 옵시지언의 시대가 끝났나 야 뭐 인벤 큰일났네 이제 그만 나와라 이제 인벤토드 없네 아 진짜 여기 원래 이랬나? 뭐가 다지 여기네 여기도 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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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색깔 망치는 커스가 안좋아 아이차 아이차 계속 나오네 레고도 거의 많이 달았네 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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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도 사실 저거 저게 원거리 타입이라 원에 금거리 타입 아이차 죽었어 근데 뭐 이제 피하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쟤네 옛날처럼 그렇게 막 죽고 그러진 않지 확실히 bak 어이차 오 이건 또 커스가 어 없네 그러나 와.. 진짜.. 와.. 진짜.. 이게 어려운 게 다이렉트로 나오자마자 때리지 초반에 이걸로 끔살 많이 당해 진짜 엘바더 그래서 아 여기 캠블이 많이 나와 와.. 피 안 먹어도 돼 이제 피 다 갖다 버릴 거야 이제 그냥 피 다 갖다 버릴 거야 이제 그냥 피 다 갖다 버릴 거야 아이고 으흐흐 아이고 자 세 개 네 그리고 이거 원래 네 개만 해도 되는데 옵셔널로 해갖고 하면은 좀 뭐라도 좀 주지 아이템 좀 시 아 집 여긴 멀지 요거 동기부여 같은 걸 좀 그런 게 없어 이 게임은 레시피 같은 것도 되게 한정적이고 미치 미치 해봐 네 여기 저한테 안 주셔도 되는데 이제 아우 저런 템 안 주셔도 되는데 이게 내가 지금 갖고있는 것보다 좋은 템이 나올까 아하.. 짜증나네 진짜.. 얘는 무기를 두개씩 갖고있어 이C 아까 걔가 갖고있던거였나? 아 이거 쓴다는거 자꾸 잊어버리네? 근데 저거 남은거 능력 보니까 완전히 원거리용이던데 제가 이거 원거리 재밌을래나? 이거 몇번 안쓴거 같던데 왜이렇게 내고 도달았냐? 이거 몇번 안쓴거 같던데 왜이렇게 내고 도달았냐? 아 시끄러워 아우 아 왜 서로 빗나갔어 샴푸 잘 붙는다 샴푸 잘 붙는다 샴푸 잘 붙는다 샴푸 잘 붙는다 이거 데미지가 얼마나 가지? 샴푸 다 똑같은 pudding 근데 이거 디바인급 디바인급으로 바뀌어갖고 224 205 동급이구나. 그러면 30. 30. 딱 디바인 나오기 전에 쓰면 좋은. 이게 그리고 단점이 이렇게 특별 이런 프로스트 데미지 파이어 데미지 그런 거에 표시가 안 돼. 데미지에. 나만 이렇게 생각해야 하나? 외국인들도 똑같이 생각하더라. 우리나라보다 외국인들도 많이 하니까는 다 똑같아. 게임, 게임이나 뭐 빨리 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건 딱 200이네. 271. 이게 232. 나 옵시데인 배틀에 뭐 처음 먹었나? 226. 망치는 망치야. 그럼 이걸 써본 무기로 놓고. 상자 정리 글을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 일단 크리에이트를 해볼까? 한번 써봐. 아 그냥 쓸데없는 팀이 이렇게 많니. 이 타임 스킵은 진짜 뭔지 모르겠어. 대대적인 아이템 정리를. 혹시나 게임 어려울까봐 레지의 아이템을 남겨놨는데. 지금까지 해본 결과 레지가 없어도. 다가오는 것 같은 레지의 아이템을 남겨줬어요. 이리아. 아. 이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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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인. 그분. 그냥. 장식용어. 놔두고. 에테리얼도 사실 이거. 쓰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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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망치 다시 팝 아니야 이거 하기 전에 시끄러워 죽겠네 또 뭐가 필요했지? 이 게임 최강의 무기 아 휴먼 휴먼 애니멀 다 버려야지 이제 자 드디어 이 게임의 열쇠 레비에타인 브랜치 오브 더 비트레이어 이게 뭐냐면 로키의 검 루머드 투 비 원 오브 더 4F1 캡퍼블 오브 킬링 로키 데미지 레이팅 염사벽 데미지 354 최강의 검 최강의 검이야 이게 이게 어쩔 수 없이 이 검 랩제가 25 그 다음에 중요한 파이어 자이언트를 얼마나 많이 잡느냐가 엔딩 속도의 영향을 날짜에 영향을 끼치는거야 그지 일반적으로는 그냥 챕터 진행하고 하면은 원래 이렇게 가야되는데 이 게임은 그게 아니야 이거 이거 저거 끝까지 뒤로 갈래놔? 아무튼 됐고 아 나 피 버리러 갔는데 얘 어딨어? 야 너 이 피나 너 가져 왜이래 난이도가 없는 게임이라 되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또 구이구 된거 없나? 아 지금 이게 안 돼 있어갖고 크리가 안 터졌군 어쨌든 조건은 됐고 최강의 무기로만 세팅을 해볼까? 아우 시끄러 이게 딱 200 226 얘가 크리티커 찬스가 있어갖고 224 아 얘가 제일 적이네 205 얘도 별로고 195? 얘는 뭐야? 아 얘는 배 운전용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굿 쪄 지금 34 제 육 펜스가 아니라 공격력 Shayk 딱 200. 커트라인이 200. 이게 지금 맹검이라 써보고 싶긴 하네. 이거 빨리 써야지. 이 칼을 넣을 데가 없네. 이것도 뭐 사실 장식용 디바인. 억지로라도 써봐야지 마법. 어? 뭐? 이 칼을 넣을 데가 없애고. 이 칼을 넣은 게 아니었고.